아 어떻게 잘들 계셨습니까? 하하하하하 진짜 간만이네 처음 보신 분도 계실거에요. 내가 누군가 형 너 이 새끼가 누굴까? 코만 엄청 커가지고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동그란 안경에다가 공개는 얼굴은 흑해가지고 하얀색 후두티 입고 이 새끼는 누굴까? 맨날 시커메한 그 뭐냐 그 마이크를 한번 보다가 내가 또 치워 내가 또 치워 양양편치 밥을 넣게 야 이름은 구찌야 구찌야 인사해 싫어? 그래 야는 좀 특이해가지고 다른 냥이와 좀 틀려 안아도 다 좋아해 싫어? 그래 이제 곤방이 있으면 또 맹절이고 맹절이고 함께 인사하려고 여러컴 또 왔네요 이제 다들 복귀하는거 그거 많이 기다릴거에요 맞지? 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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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맥금? 저 분이 또치님이요 나 그 해킹한거 아니다 나 게스트 아니고 내가 또치야 또치 복귀하는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분도 있고 있는데 내가 이제 2주에 한번서 병원가서 검사도 보고 건강은? 응? 지금까지는 괜찮아다 하네 응? 괜찮아다 겨? 우선은 생방을 못앉게 응? 생방을 못앉게 조만간 내가 유튜브 유튜브에서 찾아뵈려고 해 응? 저번보다 좋아졌다고? 아무튼 그것 때문에 머리 좀 종양 비슷한게 있었어 머리를 잘라서 이쪽을 드러냈거든 두번째 내가 수술한게 그게 신경하고 지금 또 붙어있는거라 확 자르면 내가 신경쪽에 근데 내가 좀 위험하고 괜찮아지면 세번째 또 이렇게 해야되거든 아무튼 그런 거에요 이게 양양편지 밥을 넣게 좀 살이 좀 올리긴 올랐져라 지금 또 67kg 유상하게 소통방송이라도 하자고 아니 아니 이콜이나 나나 남캠도 아니고 뭔 소통을 한다 이콜이 남캠 출신이라던데 이콜이 방송하면서 시청자들 뭐라고 세뇌시켜볼까 아니 남캠 출신 찾고 남캠 행세만 한다고 그건 좀 우리가 봐주자 우리가 좀 봐주게 냅둬 그런건 냅둬 그런건 납둬 아니 이 꼴이 근데 한 번씩 내가 방송국 들어갖고 사진을 봐보면 아니 지 몸에 예전보다 더 뭐 치렁치렁한거지 더 많대 아따 지 몸무게보다 더 나아갖대 지한테는 우리한테는 악세사리 지한테는 쇠사슬이거든 이만큼 두꺼운 거 있잖아 잘 뛰댄게 보면 지는 힘도 그렇게 좋은가 그 무거운 것도 들어볼데 요즘에 공중댄서 많이 치더만 이 꼴이 흉가에서 공중댄서 많이 쳐 심심하면 날라왔더만 이 꼴이가 한 번씩 공중에서 대롱대롱 매달리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 아 야는 종이인형이다 가볍다 바람이 좀 불었는가 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 그냥 알았잖아 양양편지 밥을 넣게 뭐 말하다가 이쪽으로 흘러가버렸을까 아 그 내가 또 간만에 추석이고 그래갖고 뭐냐 시청자분들한테 한 번 인사 좀 드리려고 방송을 이렇게 틀었어요 다들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실거라고 생각해서 또 간만에 방송을 틀었는데 진짜 많이 어색하긴 하네요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도 음 또 이렇게 또치 되게 잘 반겨주고 진짜 좀 기분은 좋네요 기분은 좋고 아무튼 다음에 또 제가 또 인사 드릴게요 다들 건강 잘 챙기고 이번 추석은 다들 고향을 못 가신 분들이 많을 거에요 집에서 가족들이랑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되도록 할게 이리와 이리와 우리 구찌야 구찌도 인사해 봐 다들 다들 잘들 계세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아 뭐 제가 뭔 말하다가 이쪽으로 흘러가 버렸을까 2 5 5 5 6 감사합니다.